안녕하세요. 중앙검정사무교육원 한병원장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최근 이슈를 가지고 쟁점과 대안을 찾는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 치매 환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 치매가 두려운 이유는 누구나 치매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점과 또한 이 치매에 대한 뾰족한 치료제가 없다는 것도 두려운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매 환자가 치매 환자 본인의 집을 내지는 부동산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 또는 처분할 경우 그 해당하는 법률 행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렇다면 치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감태를 넘어서 기억력 상실까지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치매의 원인은 다양합니다만 알차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 치매, 알코올성 치매, 전두엽 치매, 기타 치매 종류로 나눕니다. 각 온인마다 주요 증상이 다르고 초기 증상은 대부분 격리해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평소 치매의 전조 증상을 인지하고 의심스러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치매 환자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치매센터가 2023년 5월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 현황표를 보면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의 치매 환자는 약 10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꼴로 치매 환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업 화면을 보면 2024년 기준 노인이 천만명에 기준 약 100만명이 살짝 넘고요. 2050년에 추정 환자입니다. 노인의 인원이 1900만명 대비 314만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계속 치매 환자가 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족 내지는 부모님께서 치매 환자가 되었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정신질환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분이 법률행위 즉 본인의 재산을 타의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아니면 헐값에 처분하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 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매가 있지만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겠죠. 그리고 전문가의 치매에 대한 진단서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법률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는 유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질환자나 치매가 있는 분이 법률행위를 할 경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증상이 더 심해진다면 우리는 우리나라 법률상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치매 환자의 법률상 대리인 후견인이 지정되면 부동산의 처분 등에 대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앞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환자가 있고 후견인을 지정하거나 안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지정을 한 다음에 후견인이 법률행위에 동의를 한다면 치매 환자께서 했던 법률행위는 유효가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처분이나 이런 무상증여 부분을 취소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치매가 있거나 정신질환자가 있었을 때 아무래도 남보다는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게 좋겠죠. 우리 가족이 후견인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치매 환자의 가족은 법률에서 정한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별도의 절차는 법원의 절차를 말하는데요. 그것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다만 가족도 가능하지만 이미 후견인이나 전문 후견인 제도도 있어서 타인이나 법인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성년 후견인의 신청을 누가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증에 치매가 있는 분은 아직도 얼마든지 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본인 스스로가 후견인을 정할 수 있겠죠. 중증에 환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어렵겠지만 다음에 두 번째 치매 환자가 치매가 있는 분의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 존비석, 존속은 부모님, 비속은 자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의 형제, 자매를 포함한 사촌 이내의 친족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검사가 여기에서 말하는 성년 후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후견인이 되면 어떤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리인이란 얘기죠. 치매 환자의 치료 문제, 부동산이나 재산의 처분 문제 또 치매 환자의 예금 거래 또는 지출 등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처분 등에 있어서 법원에서는 후견 감독인 제도를 두고 있어서 후견인 혼자 이러한 재산의 처분 등을 할 수가 없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재산의 처분 등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후견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후견인이 되는 방법, 종류, 업무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저희 교육원에서 후견인에 대한 양성 내지는 업무에 대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교육원 홈페이지에 오셔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후견인에 대해서는 제 2탄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